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오늘은 원주의 법천 소공원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. 여기 법천 소공원은 남한강 줄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앞에 보이는 강은 남한강이고 좌측 우측 다 차박 캠핑이 가능한 곳입니다. 여기는 한번도 막힌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.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. 오늘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차박 캠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. 와 여기도 여긴 넓은 방변입니다.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. 여기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. 아 여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네요. 저쪽에 한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 우리 템이 있는가 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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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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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한강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.